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준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성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2차 성교여행 때 자기가 해척한 고린도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는데 참담하게 짝이 없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교회는 상상할 수 없이 병들고 변질되고 타락한 상태였는데 고린도교회 안에 성적 타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파가 갈라지고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이 있었고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교회에서 파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 그런 소식들을 접하던 바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어떤 신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바울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도 잘 풀려지지 않는데 이미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 암담한 소식들이 아마 바울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린도교회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항구도시로서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란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고린도를 지칭하는 유명한 언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런 말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란디아 코레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고린도 소녀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는 경상도 여자 이렇듯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고린도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소녀라고 하는 이런 원래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이것이 전용이 돼서 창녀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인이 되어라 이런 말은 창녀가 되라는 식으로 저주의 욕설을 품는 것으로 의미가 전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느 정도 타락하고 문란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란하게 짝이 없던 그 고린도 도시 안에 교회가 들었었습니다. 너무나 신령하고 너무나 순결한 주의종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런 삭막하기 짝이었고 그런 변질이 되고 그런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타락한 도시에 이제 그룹과 순결로 들이본 하나님의 교회가 들었으면 이제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정화시키고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새롭게 해야지 이게 정상인데 놀랍게도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의 영향을 교회가 받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이런 무서운 성적인 타락을 그 성도가 저질렀는데 제가 경악하는 건 그 다음 9절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그 타락한 도시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런 정도 일 가지고 교회가 새삼스럽게 놀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이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아픔을 느낍니다. 제가 원래는 안신령 기간 동안에 이번 새벽 부흥회 때 말씀을 나눌 주제를 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13장을 제게 주셨습니다. 원래 한 주일간만 하교로 결정을 했는데 불타는 마음으로 한 주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자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절대로 음란하고 패혁했던 고린도 도시보다도 한국 사회가 더 한 번 더 있지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 7개월 반 정도를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시차 때문에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텔레비를 켜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보다가 이제 오랜만에 TV를 켜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케이블 선을 타고 아파트에서 제공해주는 그 케이블 텔레비전에 실로라기 하나 긁히지 않고 벌거벗은 남자 여자가 뒤엉키는 그 영화가 저희 집 안방으로 이게 전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교할 시간에 7시 18시 해가지고 TV를 켜봤더니 거짓을 그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몇 시간째인지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지금요. 서구 사회가 타락했다. 미국이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러지만 제가 미국에서 7개월 살아보고 한국에 와서 살펴보니까요. 지금 한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음란한 사회예요. 적어도 미국은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TV를 신청하는데 AT&T라는 회사에서 와가지고요. 채널을 가지고 일일이 다 검증을 합니다. 어디까지 시청하겠느냐고. 어디까지 시청을 내가 제한시키겠냐고. 채널 하나하나까지 한 30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데까지만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테레비전은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 3개 중에 2개가 안 나옵니다. 채널이 다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요. 저한테 결정권이 없어요. 아파트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저희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테레비전 안테나 선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그 안테나 선을 안 자르고 이렇게 빼놓으면 나중에 또 꽂아서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선을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옛날 테레비전이라가지고요. 이게 도저히 혼자서 들 수가 없는 테레비전이고 저는 지금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 척추가 좋지 않아가지고 오래 이렇게 서 있으면 왼쪽 다리가 저리고 그런 거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날 제가 새벽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혼자 그 테레비를 내려가지고 바깥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이제는 허리가 아파서 제자리 갖다 놓지도 못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 무서운 음란의 영이 우리 안방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인터넷에 말할 것도 없고요. 며칠 전에 여러분 그 기사 다 보셨잖아요. 최근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어떤 가수가 이제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유명한 어떤 탈렌트와 결혼을 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자랑을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온 세상에 그걸 떠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당사자 그 여자 탈렌트 겸 영화배우가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고 또 그 남자 아이까지 갖게 된 것은 내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면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행위 자체를 어쩌다가 임신하게 됐다.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한 짓도 하는 게 인간인데 그럼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절제를 잘 못해가지고 혼전순결을 잘 지키지 못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불행하게 돋던 임신으로 연결이 됐다. 제가 절대 그걸 가지고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뭘 자랑하고 살아야 되고 뭘 감추며 살아야 되는지는 구분하고 사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게 무너져버렸어요. 오늘 이게 무너져버리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아이들 중에 무슨 데이트를 하고 5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거는 의심을 받아요. 이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사귀어봐야 될지 이게 지금 갈등이 온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영화의 100% 전부가 다 던져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는 그건 다 엉터리다. 거기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 이게 다 메시지입니다. 모든 소설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런 세상 속에 마치 고린도 엄란하고 타락한 고린도 도시 안에 고린도 교회가 들어섰던 것처럼 이렇게 패역하고 타락한 대한민국 당에 오늘 교회가 들어섰는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입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뒤덮는 이념과 증오의 바이러스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젊은 층과 노년층 사이에는 건너기 어려운 골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보수로 치고 하면서 구닥다리 취급을 하고 꼴통 취급을 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다 진보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 무서운 분열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런 일도 지금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회가 지금 이 지경인데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랑 똑같이 이런 변질되고 타락된 세상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교회가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지간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도 요새는 치리 같은 게 일절 안 합니다.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분열의 골이 깊어질 때 교회는 한술 더 뜬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사실 믿음 없는 질문이에요. 이건 사실 불신자들이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제가 무슨 질문을 가끔씩 제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도대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에 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예배는 왜 드려야 됩니까? 아무런 영담이었고 아무런 하나님과의 접촉점이었고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야 됩니까? 어제도 드려왔고 지난주에도 드려왔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예수 믿어서 그때부터 드려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예배에 도대체 무슨 생명력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답 좀 해봐주세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이 한국 사회에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빛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배터리가 나가서 전등이 나갔는데 그 헤드라이터가 나간 그 정구를 들고 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돼요. 산업사회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극심한 이 크리스토인들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저 기도하는 건 하여튼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기도하는 건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렵다 하지만 그 위기를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짝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구하는 건 이기적인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온 세상은 지금 악한 사단에게 다 점령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년 해오던 똑같은 패턴의 진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찬양 끝나서 찬양하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또 광고 나누고 그리고 또 본문 읽고 그리고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늘 하던 이 방식의 어떤 격식을 의도적으로 좀 깨트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어떤 격식을 파괴하고 이런 격식을 좀 뛰어넘는 우리 가슴에 애통함이 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고린도 교회의 변질과 타락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이 한국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 있는 이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어떤 신학자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할 정도로 절대 절명의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옥같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설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주는데 바울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이 변질된 고린도 교회의 변질을 회복할 대안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30일째로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가장 좋은 길, 그 길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인기 가수와 여배우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던져주는 잘못된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랑은 내키는 대로 행하는, 사랑은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랑은 내가 감정적으로 저 여자랑, 저 남자랑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면 그것을 절제할 필요가 없는 이런 호도된 사랑을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호도되고 잘못된 사랑에 오염되어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정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번 두 주간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가 봤더니 참 사랑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사랑이 뭔지를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새벽 부엉회 때 우리가 구해야 될 큰 두 가지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론적인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사랑을 좀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뚜렷이 있게 목사가 말로 전해주는 사랑의 증이 그런 거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님 사랑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도 모르게 지금 이 오염된 사랑에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첫째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알게 된 참사랑을 행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알게 된 이 사랑을 행한 능력을 이 두 주 안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진 공동체가 저는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에요 지금. 본문도 안 읽고 그냥 그냥 여러분에게 서론처럼 말씀을 던졌지만 오늘 제가 던진 이 서론의 메시지가 이번 두 주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의 기도 제목으로 이것들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내일서부터 우리가 나누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때 이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애통해야 돼요. 지금 안방까지 침투해와 있는 이 무서운 음란의 영 인터넷선을 통해서 케이블선을 통해서 내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선 변질되어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점점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무뎌짐을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날, 첫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는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서리라 왜 이 찬양을 택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수많은 변질과 타락을 가져오게 된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줄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여러분 뇌리 속으로 우리들의 무뎌짐 심령이 다 밝아져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낱낱이 고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초라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가를 성령님이 낱낱이 고발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지라 나는 이 길을 가지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겹을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라 그럽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추구해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 하니까 좁은 문이 좁은 길이 있는 길이래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봤더니 십자가를 쥐고 가야 되는 길이래요 고통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좁고 협참하고 그 고통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끝에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가 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지금 즐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복덩어리가 떨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오늘 새벽에 모여 한번 기도하고 나면 내일 탄탄 내려가 열려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오늘 새벽에 모여 기도하면 그 험한 길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날마다 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 짐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내가 구하는데 내 어깨에 짊어진 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거뜬히 찌고도 남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좁은 길을 기쁘게 돌아가며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게 신앙이오 믿음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신앙을 사수하게 하여 타락하고 변질된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구닥다리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피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드세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세요 그래서 넓은 길을 택하셨어요 다는 하던데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이거예요 하나님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본능은 넓은 길을 향하여 가는데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되돌아 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돌아 서겠습니다 유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 없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소망을 주신다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소망과 꿈이 회복이 된다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갈래 용기를 가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이거 하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이 수많은 어려운과 아픔 속에서 이 꿈이 있다면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아요 결단함이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게 두려운 길 가기 싫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심장 가지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는 주님을 보니라 나는 주님을 보니라 여러분 환상을 가지고 이 장면을 보세요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꿈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이 소망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영광의 구원의 질의 일수는 동구로 고aus 하시리아 하나님께서는 이가구 예술의 성경이 이가구 예술의 성경이들 사랑하는 신 혼자 좋은 길로 말지라도 너넨 만하지 않게 아여 주시옵소서 그날 흐릇을 안고 하시리아 영닛도 상한 뗌명을 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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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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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이 좀 냉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조명해 보시기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실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대로 쭉 가면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서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가고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 진짜 가고 있는 그 길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는 다른 길입니까? 먼저 이것을 깊이 여러분이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에 한 가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당장 뚫고 가기에는 지금은 힘들지만 소망이 있는 길 당장 뚫고 가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나 많은 절제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 길 하나님 제가 이번 특색 기간 동안에 결단합니다.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내가 유턴에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쉽지 않으세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전환하면 길이 넓으니까 갖고 가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좁아지면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목숨처럼 소중히 아끼는 세상적인 그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결단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의지적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깊이 영적인 눈을 떠서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비슷하게 내 가치관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좁은 길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좁은 길로 방향을 터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이건 의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에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면 그렇게 결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는 소리하면서 이 어깨에 짐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울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거뜬히 지고도 남는 튼튼한 어깨를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를 때요. 하나님의 교회 신사도행전입니다. 76번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이 찬양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갈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고린도 도시 같은 그 사회에 주의 진리를 선폭해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람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성포하시지요 다친 문도라 열릴지어다 다친 문도라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은 이기신 소가에 와 만절이 열배드리세 만절이 열배드리세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하소서 이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광들의 어떤 교회 일어납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받하라 빛받하라 승리의 기록집을 전진하라 승리의 기록집을 전진하라 주님 앞에 찬양하라 주님 앞에 찬양하라 성령이여 이하소서 성령이여 이하소서 빛받하라 어떻게 이마 기록하십니까 초대교회 역사 같은 초대교회 역사 압도하는 능력으로 이마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일어납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받하라 빛받하라 주님 승리의 기록 높이 돌고 전진하라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기록 예비하라 예비하라 여러분 이 시간은 두 가지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개인이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 가사를 해가지고 지난 순장반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닫힌 문들아 열릴 지어라 닫힌 문들아 열릴 지어라 여러분의 앞길을 닫아놓고 있는 문이 어떤 문이에요 열등감입니까 집안 환경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성격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앞길을 닫아놓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선포하세요 닫힌 문들아 열릴 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 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 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로 명하노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닫힌 문들은 다 열려질 지어다 선언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무기력한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무기력한 교회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 변질이 된 교회 날라가 마음이 무너져 갈라져 있는 교회 편이 나뉘어져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이 변질된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닫힌 문들은 열릴 지어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인물은 열릴 지어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저 괴물 같은 골리아스는 물러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골리아스를 물리치는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교회에 소망을 주시고 내 삶에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선포하시고 따라 선언하시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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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친 문들은 열릴 지어다 다친 문들은 열릴 지어다 다친 문들은 열릴 지어다 나사랭 예수 그릴 수록 변하되니 우리 성도들은 불가능하고 있는 모든 다친 문들은 다 열릴 지어다 다친 문들은 열릴 지어다 다친 문들은 다 열릴 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불가능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불가능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불가능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불가능하고 있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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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첫날 첫 새벽에 저희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주시면 주님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현실은 힘들지만 뚫고 가기엔 너무 버겁지만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는 소망만 있다면 하나님 그 소망 붙잡고 그 길로 갈 자신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걸어갔던 넓은 길은 현실은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 길 끝에는 폐망입니다 그 길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고 두 갈래 길을 들여다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한 주의 자녀들에게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문을 열어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 부흥의 두 주 내내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강단에는 우리 3청년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이 앉았습니다 이따게 찬양 부르고 우리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고요 내일은 우리 추일학교 교사분들이 강단에 등장합니다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먼저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또 다음 내일 강단에 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도 부탁을 드립니다만 컨디션이 좀 좋지 않거나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지금 이 사람들이 신종플로에 거의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그렇게 절제하시면서 드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출석으로 그렇게 간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육관 의자 세팅을 좀 도와주실 분들은 1교구 2교구 그리고 청년부고요 내일 체육관을 좀 도와주실 분은 3교구 4교구인데 또 꼭 그 교구가 아니더라도 좀 마음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 50분부터 이제 저기 의자를 다 정리를 하고 턱세가 끝나면 저걸 또 다 철수를 해야 배구부 학생들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정리하는 시간은 오늘 6시 30분부터니까 옆방으로 가셔서 좀 도와주시고 어제 제가 주차장에 차를 다 세우고 한꺼번에 나가겠다 그랬더니 주차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더 혼란을 시킨다는 한꺼번에 나가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도 가실 수 있도록 간격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광고는 잊어주시고 그냥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단 6시 50분까지 정리를 하셔야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니까요 적어도 6시 50분에서 7시까지는 차를 다 출차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사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까봐 저는 노심초사합니다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남쪽으로 가시는 분들이나 또 성남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SEC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지금 공사하는데 이리로 나가는 차가 엉켜버리면 대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출근과 맞물리니까 하여튼 이 SEC로 가면은 교통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후문으로 가서 바로 거기서 유턴하듯이 이 사이길로 그렇게 길을 가주시고요 절대로 여기서 끼어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잘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교회는 특세하면은 막 소고기 국밥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학교를 빌렸으니까 그게 없습니다 자기가 사 먹어야 돼요 김밥도 팔고 샌드위치도 파는데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다 대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사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실천사항들 이런 것들은 내일 제가 또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특세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날 터졌던 그 찬양이요 모든 민족과 방한 가운데 저는 이 찬양을 1년 내내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마음으로 따라 부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개인기도 들어가겠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 3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의 인도를 50% 준비했으면 200%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전의 부대가 뒤에서 저에게 영적으로 힘을 공급해 주는데 너무너무 감동해 이렇게 결혼도 안 한 형제 자매가 어디서 이런 놀라운 영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배우자를 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옆에 앉은 사람들끼리 눈 맞아서 해버리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3청년부 등단이 이제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담당하는 우리 강선웅 전사님 참 귀한 종입니다 저 종과 더불어서 이 3청년부가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작년에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고 떠올리면서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이제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침색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네 당한 내 소리 높여 당한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니라 찬양하니라 어떻게 찬양하니 원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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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존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망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게 드리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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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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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존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망이 모든 정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게 드리기 어린 양 뒤로 씻어진 우리들 아멘 어린 양 뒤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경손이 부하오니 경손이 부하오니 경손이 부하오니 뭘 구하기 원하십니까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뭘 변화시킵니까 주를 더욱 닿게 하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주님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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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인 덕고사 모든 존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망이 모든 정기 모든 자랑 주의 방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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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인 덕고사 모든 존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망이 모든 영광 모든 정기 모든 자랑 죽게 되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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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보인 덕고사 모든 정성, 모든 방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정세, 모든 찬양, 죽게 드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인생을 합니다 어린 양 뒤로 씻어진 우리도 어린 양 뒤로 씻어진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여러분의 금지가 있으세요 주님을 보도 자녀들의 눈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속히 구하오니 뭘 구하를 원하세요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능력받은 어떤 일을 납니까 주를 더욱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주님 그때의 모든 나라 주여 광복여 경대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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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덮으소서 모든 풍속속 모든 풍속속 모든 풍속 모든 풍속 연말에 모든 경과 모든 조기 모든 사랑 죽게 드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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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전부상 좋은 풍속속 모든 정성, 모든 방어, 모든 백성, 양방에 모든 경과, 모든 존이, 모든 찬양 주의 빛을 이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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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라, 모든 사랑, 모든 정성, 모든 방어, 모든 백성, 양방에 모든 경과, 모든 존이, 모든 찬양 주의 빛을 이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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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보라, 모든 성성, 모든 방어, 모든 백성, 양방에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의 빛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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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주님 맘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